예 이번 시간에는 재고자산입니다. 85쪽입니다. 재고자산 상품이죠. 상품 재고자산 우리가 이제 재고자산에서 공부할 부분 첫째 티개정 두개죠. 그죠. 바로 기초기말 매입 매출원가 하나는 이익이 나올거죠. 두번째 선입선출법 그리고 이동평균법 총평균법 기말 재고에 구하고 매출원가 구하는 방법 그죠. 세번째는 재고자산 간모손실과 재고자산 평가손실을 구하는 거죠. 간모손실과 평가손실. 네번째는 기타. 기타에서는 이제 선입이동총 또는 후입은 물론 법에 인정하는 방법입니다만 크기순서 선입이나 후입 이동일 때 크기 물가가 상승한다는 조건 하에 어느게 크냐 적냐 비교하는 거죠. 그리고 기말 재고자산에 포함할 것과 또는 제외할 것. 포함한다는 것은 내 것. 제외한다는 것은 판매된 것이죠. 판매된 거라든지 또는 아직 실현되지 않은 이익이 포함되어 있다면 제외시켜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부분입니다. 재고자산 부분인데 1번부터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1번은 바로 이거는 거죠. 크기순서. 물가가 상승한다. 아래 해설을 보기 바랍니다. 이건 여러분 말씀드렸던 부분이니까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이익의 크기와 기말 재고의 크기와 법인재의 크기는 선의 총후 반대. 매출원과 현금으로 크기는 반대가 되죠. 그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선입에 따라 재고는 평가할 계획은 매출원과 얼마고 물었습니다. 먼저 선입선출법이니까 4개. 그죠. 들어왔죠. 매입 5개입니다. 그죠. 그리고 8개를 팔았습니다. 팔았으니까 4개, 5개, 1개 남죠. 또다시 사왔는데 다섯개도 사왔습니다. 그죠. 한 개와 다섯 개 중에서 네 개를 팔았습니다. 하나 팔고 여기 세 개 팔고 나니까 두 개 남네. 그죠. 두 개 남았다. 이 남은 거는 기말 재고죠. 판매된 거는 매출원가. 그죠. 판매된 건 뭘. 지금 남았는 게 여기 두 개 남았다는 것을 잘 보세요. 처음 네 개 사왔던 거죠. 그 다음 다섯 개 또 사왔던 거죠. 그리고 또 몇 개 사왔었죠. 다섯 개 사왔는데 이 중에 지금 두 개 남았으니까 세 개 판매됐죠. 그죠. 지금 네 개, 다섯 개, 세 개가 판매됐습니다. 이 판매된 거. 네 개는 얼마짜리죠. 20원짜리고. 이 다섯 개는 얼마짜리죠. 40원짜리고. 그리고 이 세 개는 얼마짜리죠. 60원짜리네요. 그죠. 이거 더하면 되죠. 80원, 200원, 그리고 180원. 이거 더하니까 얼마죠. 460원 되네요. 그죠. 이게 바로 뭐가 되죠. 매출원가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다음 3번 문제. 방금 우리가 이 문제 해봤습니다. 그죠. 선입에 대한 건. 3번은 바로 간보 손실 문제죠. 그죠. 매출원가 얼마냐 물었습니다. 그러면 이 T계정을 이용한 매출원가 묻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일단은 우리 T계정 그려보겠습니다. 상품계정. 예. 그 상품계정이죠. 그죠. 기초상품. 기말. 매입. 그리고 매출원가. 네. 대중. 그럼 상품에서 그거보면 기초상품은 80만원입니다. 그리고 기말. 매입이 500만원 나와있네요. 그죠. 그리고 기초가 80만원이고 매입은 500만원입니다. 매출원가 얼마냐 묻고 있네요. 그죠. 지금 이 문제에서는 기말이 안좋아졌습니다. 이 매출원가 물어보면서 이게 안좋아졌죠. 그죠. 기말이 지금 자료가 주어졌잖아요. 밑에 보기에 보시면 장부수량은 천개다. 이 장부가 천개입니다. 그죠. 장부가 천개인데 한개 얼마짜리죠. 천원짜리. 그럼 100만원이죠. 그럼 천개 천원짜리가 100만원이죠. 그럼 100만원이죠. 그죠. 이게 장부니까. 그죠. 그러면 장부 상의 매출원가 더하고 빼면 얼마가 되죠. 480만원. 480만원. 그러면 실제는 얼마가 볼까요. 그게 950개입니다. 한개 천원짜리니까 95만원. 그죠. 이 차이를 뭐라고 하죠. 감모 손실이죠. 감모 손실이 5만원 생겼다. 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란 말이 뭔지 주어져 있잖아. 그죠. 위에 문제를 보세요. 감모 손실 중에 20%는 정상 발생으로서 매출원가에 포함한다. 그랬습니다. 이 감모 손실 5만원 중에 20%면 얼마죠. 만원이죠. 이 만원을 매출원가에 포함한다. 그랬으니까 결과적으로 매출원가 얼마가 된다. 481만원 되겠죠. 그래서 이겁니다. 감모 손실 문제. 그죠. 다음 4번 문제는 정확한 기말 재고자산은 얼마냐. 바로 이거죠. 포함과 재외 관련 문제.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기출 문제를 지금 우리가 풀고 있습니다마는 항상 이 기출 문제에 대해서는 먼저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 문제를 풀기에 앞서서 이미 공부했던 부분을 한번 복습을 하셔야 되겠죠. 이 부분은 정확히 내가 알고 기본적인 문제는 내가 풀 수 있어야만이 이 기출 문제를 풀어보셔야 되겠죠. 아하 이렇게 시험에 나왔다 하는 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4번 문제. 그럼 지금 현재 우리가 기말의 재고자산. 내 기말의 재고자산을 실사해 보니까 20만원이더라 이겁니다. 20만원인데 아래 사항들을 반영한다면 정확한 기말 재고자산이 얼마냐 이걸 더한다면 정확한 기말 재고자산이 얼마냐 이걸 묻습니다. 네 보기 한번 보겠습니다. 하와이의 선적지 인도 조건으로 수출한 상품인데 아직 운송 중에 있다 그랬습니다. 조건이 뭡니까. 선적지 인도 조건. 우리 부산항에서 선적지 인도 조건이 판매된 거죠. 판매된 걸로 보니까 이건 제외된다. 그렇죠. 시용 판매 조건으로 부산에 인도한 매입 의사보단 상품이 2만 있다 그랬습니다. 3만원을 내가 시용 판매했는데 그중에 2만원만큼 매입 의사 표시를 받았다는 것은 그 2만원만큼 판매된 거죠. 남아있는 건 얼마? 1만원은 내 거잖아. 판매 안 됐으니까. 이해되죠. 세 번째 호주로부터 도착지 조건으로 매입했는데 수입했는데 아직 도착 안 됐다. 도착이 내 거 되는데 아직 도착 안 했으면 내 거 아니죠. 제외. 결과적으로 1만원만 더하면 되니까. 답은 얼마가 되죠. 21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5번 문제. 5번 문제는 매입과 관련된 바로 이거네 거죠. T 계정을 이용한 거죠. T 계정을 이용해서 현금 지급액을 계산하면 얼마냐 물었습니다. 이 문제에서는 우리가 잘 문제를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품과 관련된 자료도 나와 있고 매입 채무가 나와 있죠. 그러면 지금 묻는 게 뭐죠? 현금 지급액을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거 딱 먼저 떠오르면은 그건 이제 공부가 조금 이제 많이 하신 분은 금방 떠오르겠죠. 그죠. 아하 이걸 잘못 생각하면 도대체 이 문제가 뭘 묻는지를 이해를 못 하시면은 답을 못 찾겠죠.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아하 상품이라는 계정이 나오고 상품이 나와 있고 매입 채무가 관련한 게 있다. 그죠. 이 두 개정 갈로 넣기 문제구나 이해하시면은 쉽죠. 쉽게 풀려버립니다. 자 한번 보세요. 상품에 보니까 거기 보니까 이익이 보이네요. 그죠. 아 여기는 기초, 기말, 여기는 매입, 매출, 그리고 이익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거 얼마고 묻습니다. 묻는 말이. 그죠. 네. 그러면은 아 나머지 이제 주어진 차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매출액은 500원이고 다음에 매출이익은 100원 나와 있네요. 그죠. 그리고 기초 상품이 120원이죠. 그리고 기말 상품이 110원입니다. 아하 그럼 요금에 알 수 있겠네. 바로 나오죠. 610원에다가 390원 나왔습니다. 이렇게. 그죠. 그럼 이 매입이 390원은 이게 390원이잖아요. 그죠. 이 매입이 이 매입이니까. 그죠. 그리고 또 볼게요. 기초 매입은 80원입니다. 그죠. 기말 매입 채무는 120원이죠. 오 끝났네. 바로 답이 나오잖아. 그죠. 아시겠죠. 그럼 얼마가 되죠. 350원 됩니까. 예. 정답 350원 나옵니다. 다음에 6번. 다시 또 이거 나왔네. 그죠. 선입선출법. 그래서 요도 마찬가지 매출은과 똑같은 문제니까. 여러분들이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선입선출법 문제는 기말 재고와 매출은과. 또 풀다가 잘 안되는 부분 뒤에 해설이 있으니까.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7번 문제 보겠습니다. 재고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습니다. 1번. 재고자산이란 정상적인 영업활동 과정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거나 판매할 자산을 제조하는 과정에 있거나 제조과정에 사용될 자산을 말한다. 재고자산의 지도원가나 매입원가 전환과 그리고 장소의 상태에 이르게 할 때까지 거기에 들어간 모든 원가를 포함한다. 맞죠. 재고자산의 매입원가나 매입가액의 수익관세와 매입운임, 하염료, 매입할인, 리베이터 등을 가산한 금액이다. 그게 다 좋은데 뒤에 보면 매입할인은 빼야 되죠. 리베이터도 차감해야 됩니다. 그게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3번 액성 표준원가법이나 소매재고부터 원가적정방법은 그러한 방법으로 평가한 결과가 실정과 유사한 경우에 한해서만 사용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후입은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 8번 문제 기말 재고자산은 얼마냐 묻고 있죠. 마찬가지로 이 문제입니다. 그렇죠. 우리 기말 현재 본사 창고에 20만원 있더라. 그런데 선적기 조건으로 판매하여 운송중인 상품, 선적기 조건이라고 하면 우리 부산항에서 판매한 상품, 팔았으니까 이미 운송중이라는 것은 판매된 거잖아요. 제외에 적송품 중에서 30% 판매가 완료됐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10만원 중에 30%이면 3만원 제외 판매되었으니까 남아있는 건 얼마? 7만원 남아있냐. 그렇죠. 결과적으로 내 재고자산은 얼마가 될까요? 27만원입니다. 다음에 9번 문제 마찬가지. T계정이네요. 뭘 묻습니까? 도난, 손실, 어, 기말 재고에 묻는 문제다. 그렇죠. 따라서 바로 이 계정이죠. 이 계정 그대로 염화됩니다. 그렇죠. T계정에 해서 기초상품, 기말 매입, 매출 그리고 이익이죠. 여기서 우리가 도난 손실이나 재해 손실을 못 넘는 문제는 모두 기말 재고를 찾아서 답을 찾으면 거의 100%입니다. 기초재고 금액은 100원이더라. 다음에 실산은 90원이네. 그건 잠깐 보류시키고 매출액은 220원이죠. 매입은 200원입니다. 매출 이익률은 20%, 금액의 20%니까 44원 되겠죠. 그럼 이걸 더하니까 344원이죠. 344원에서 120원 빼고 나면 124원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장부라고 했지 않습니까? 장부상의 124원인데 실제 조사를 해보니까 실제 조사를 하니까 얼마 되라고 그랬죠? 90원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 34원만큼 차이 생겼죠. 이걸 물어봤다. 도난 손실로 봤다. 이겁니다. 다음 이번에는 평가손익이 얼마냐. 이건 문제냐. 평가손익. 지금 현재 장부상에 보면 기초재고가 이 장부상에 지금 기초재고자산이 있죠. 기초와 기말이 있고 그리고 여기 보니까 매입이 있다. 매입이고 여기 매출금가 있죠. 매출금가 이렇게 있는데 기초재고가 얼마죠? 9,000원입니다. 그리고 매입이 얼마 있죠? 4만 2,000원 있습니다. 그리고 매출금가는 4만 5,000원이죠. 그러면 이 장부상 얼마인지 아시겠죠? 이게 장부니까. 당연히 장부는 알겠다고 그러죠. 이게 장부니까. 금액 더하고 빼니까 얼마가 나오죠? 6,000원 나왔네요. 그럼 장부는 6,000원입니다. 장부는 6,000원인데 기말재고의 순실험 가능가치로 우리가 재고자산의 순실험 가능가치로 시가를 그랬죠. 그 시가가 4,000원이더라. 결국 얼마? 2,000원 만큼 뭐가 생겼다? 평가 손실이다. 이거죠. 1번 정답입니다. 다음 11번은 선입과 이동평균법 물었습니다. 선입은 너무 쉬운 문제니까 이동평균법만 제가 구해보겠습니다. 이동평균법입니다. 50개 당가 100원 5,000원 그리고 매입했습니다. 150개 당가 얼마죠? 108원이네. 그죠? 108원. 이게 얼마가 되죠? 108원니까 16,200원. 그럼 이걸 더 해야죠. 평균법이니까 200개. 2만 1,200원 나눠주니까 1원 2,0,6원. 그죠? 106원입니다. 여기서 팔았다 판매. 120개 팔았다. 빼야 되죠. 팔고 나니까 몇 개 남았습니까? 80개 남았다. 얼마짜리가? 106원짜리가. 8이라는 8,6,8이 48하니까 8,480원 나오니. 그죠? 정답 8,460원. 묻는 말이 뭡니까? 항상 우리 문제에서는 항상 조심해야 하는 게 뭐죠? 그렇죠? 제가 항상 강조하는 말입니다. 그죠? 뭐를 묻는지 이 묻는 말. 잘 하셔야 되죠? 뭘 묻고 있습니까? 기말 재고를 묻는 게 아니고 뭐죠? 매출원가. 기말 재고라면 이거 맞죠? 그죠? 그죠? 매출원가 물었으면 팔았으면 이거 120개 팔았습니다. 얼마짜리? 그렇죠? 106원짜리입니다. 12,720원. 그죠? 정답. 다음 12번. 이 문제 또 나왔네요. 그죠? 예. 포항과제. 자. 같이 한번 볼게요. 보세요. 첫 번째. 장부의 기말 재고자산은 실사가 많으니 있더라. 위탁한 적송품의 기말까지 판매하는 상황에 판매가는 천 원인데 여기에 지금 천 원이 남아있는데 매출이익은 판매가의 20%라 그랬습니다. 20%만큼 빼고 나면 원가는 지금 800원만큼 재고 남아있단 말이죠. 세 번째 발송한 시송품 2000원 중에 기말인제 80%에 대하여 고객의 매입에서 표시가 있었다는 것은 판매된 거잖아요. 80%가 판매됐다는 것은 1600원에 판매되었으니까 400원 남아있는 거죠. 다음에 2001년 말 현재 한국이 도착지 조건으로 매입하여 운송중인 선물 도착지 조건으로 도착 안 했으니까 이건 내 거 아니죠. 제외예요. 그죠? 선적지 조건으로 팔았습니다. 우리 부산항에서 이미 판매된 거잖아요. 이것도 제외되죠. 결과적으로 내 재고자산 이거다 그죠. 얼마? 11,200원 되겠습니다. 다음에 13번 매출원가에 제외해서 지금 재고자산의 매출원가 얼마냐 물어봤네요. 그죠? 13번 문제. 일단은 우리가 매출원가를 문다는 것은 T계정을 이용했어야 됩니다. 항상 이래야 쉽지. 기초 기말 그리고 매입 매출원가 이런 식으로 아시죠. 그죠? 매출원가 얼마냐 묻잖아요. 지금 문제가. 그러면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매출원가를 묻고 있으니까 일단 주어진 거 보면 매입액이 만원이다. 그죠? 만원 그랬습니다. 이게 만원이라 이겁니다. 그리고 또 보니까 기초업료 그죠? 이게 제로네요. 안 주어졌습니다. 안 주어졌으니까 알 수가 없고. 그죠? 다음에 이제 보니까 지금 현재 몇 초간 먹고 있으면 이 기말이 지금 주어졌네요. 그죠? 한번 보세요. 지금 취득원가가 바로 우리 장부상 이겠죠? 그죠? 장부상의 금액이 3천원이었다 그랬습니다. 장부상의 금액이 3천원이 아니고 두 개네요. 그죠? 제 상품이 지금 취득 상품 두 가지입니다. 그죠? A와 B가 있습니다. 그죠? 취득은 이거 천원에 주고 샀었고 얼마 주고 2천원 주고 샀네요. 그죠? 그런데 이게 지금 기말 현재 시가가 A 상품은 1200원 돼 있고 B 상품은 1900원입니다. 아하 이거구나. 자 이때 여러분들 뭐가 생각나야 될까요? 그렇죠. 항목별 적합법. 항목별 적합법. 항목별 A라는 항목에 대한 적가. 적가 적가. 이거 적은 쪽이죠. 둘 중에 적은 쪽. B 항목에 둘 중에서 이거 내요. 그죠? 그러면 기말 얼마? 2천구백 원이잖아요. 그죠? 2천구백. 이거 천원과 천구백 원이니까. 그죠? 만 원이고 한의가 얼마? 7천 백 원 되죠. 답은 7천 백 원 되겠습니다. 그죠? 장부 금액은 2천구백 원. 기말죠. 이거 묻고 있으니까. 2천구백 원과 매출 원까지는 7천 백 원입니다. 답은 2번 되겠네요. 그죠? 이번에는 14번 문제. 14번 한번 보겠습니다. 14번 문제는 소매 제고법입니다. 소매 제고법이라는 건 우리가 맥가 환원법이라고 하죠. 그죠? 예. 매출 가급 환원법입니다. 바로 이거죠. 그죠? 원가. 원가와 맥가. 기초. 기초가 1,800원이고 여기에는 2,000원이고 매가는. 다음에 매입. 매입은 6,400원이고 그리고 8,000원이다. 그죠? 그리고 매출. 원가는 없죠? 얼마에 팔았죠? 6,000원에 팔았다. 그래서 지금 기말이 얼마냐? 얼마죠? 4,000원이죠. 그죠? 이 4,000원인데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 우리가 알고 산 게 바로 뭐냐 하면 이겁니다. 이거 이거 이거. 원가로 얼마냐? 이거죠. 기말에. 그런데 이 자료가 지금 이 매출이 안 져졌으니까 이 금액을 모르잖아요. 그죠? 이걸 뭘 이것도 알 수 없죠. 이때 이제 이 맥가 자료를 가지고 이 맥가로 기말이 나왔죠. 그죠? 기말이 할 수 있잖아요. 더 하고 빼면 되니까. 이걸 원가로 환원하는 것. 그래서 맥가를 원가로 환원한다 이겁니다. 이걸 우리가 맥가 환원법이라 하는 겁니다. 이걸 소매 제고법이라 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러면 이 기준이 뭐냐? 바로 기초기준의 매입입니다. 이 기준. 그렇다면은 그럼 쉽겠네요. 그죠? 금방 이해할 수 있겠죠? 그죠? 예. 그럼 결과적으로 이 금액과 이 금액의 비율이 이거와 이거 비율과 같다. 이거죠? 그러면 이 만원과 얼마죠? 8,200원. 그럼 만원과 8,200원은 결국 82%잖아. 그죠? 그렇죠? 그럼 이것도 82% 된다 이겁니다. 그럼 4,000원에 82% 이 4,000원에 82% 하면 3,280원 되겠네요. 그죠? 3,280원. 그죠? 예.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습니다. 82% 6,8이 48이라고 하니까 4,920원. 그럼 몇 총원가 얼마냐 물으면 4,920원이고 기말 재고는 3,280원 되죠. 이어서 묻는 게 뭐죠? 몇 총원가 묻고 있네요. 그죠? 그럼 몇 총원가는 이게 되죠. 4,520원. 기말 물었다면 3,280원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이래서 거기에 나와 있는 재고 자산에 대한 것. 소음의 재고법까지를 우리가 한 번 봤습니다. 그죠? 잠깐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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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